온수 정수기, 얼음 정수기, 커피 정수기, 탄산수 정수기, 그리고 마침내 라면 정수기 내셔널 워터스사가 선보이는 정수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라면 정수기, 라메니아 21 정수기에 라면을 넣기만 하면 215종의 라면을 자동 인식합니다. 불닭볶음면, 물발마, 참기라면, 오징어 짬뽕 봉지를 뜯거나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터치 하나로 완성하는 당신만의 라면 면과 국물의 맛까지 섬세하게 조절됩니다. 풍미를 더해주는 다양하고 신선한 토핑, 반숙, 완숙도 선택 가능합니다. 요리의 완성은 플레이팅, 조리에와 싱크로율 100% 레이저로 정밀하게 커팅된 나무젓가락이 제공됩니다. 단 3분 만에 라메니아 21은 최첨단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마지막까지 당신을 배려합니다. 감성과 기술, 그 완벽한 조화 상상해 보십시오 이 특별한 정수기가 바꿀 당신의 일상을 정수기의 미래 라메니아 21은 최첨단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라메니아 21은 최첨단 딜리버리 시스템으로